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차서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 도시 인증에서 대구시가 2019년 시범 인증에 이어 올해 본인증을 획득해 우수 스마트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보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에 63개 지표를 이용해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 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지능화 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 도시 추진 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스마트 도시 인증을 토대로 대외 홍보와 더불어 지표 기반 도시 효율화 정책 추진을 통한 시민 체감 제고, 나아가 국책사업 연계 및 확보에도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